듀엘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엘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엘 유료 합격! 자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제 외교 쪽으로 넘어 보는데요. 영국은 G7에 의해 한국 등 3개국을 초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가 들어갔다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한국과 호주 인도를 초청을 했습니다. 게스트로 초청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한 G10 정도에는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G7은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주요 7개국 모임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들어가 있대요. 어디 어딘지를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여기 뭐 상상이 좀 되죠? 미국, 영국, 프랑스 거기다가 독일, 이탈리아 여기까지 들어가고 캐나다 이렇게까지 들어가요. 원래는 서방선진국만 이랬다가 일본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러시아가 이제 여기서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매년 재무장관회의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G7은 세계 경제 방향성과 각국 간 경제정책에 대한 협조 및 조정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는 등 이제 주로 경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정치 외교 분야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고 가장 이제 선진국으로 분류될 만한 국가들끼리 모여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그런 모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G10이나 G11 정도로 확대하자. 자, 그때도 이제 들어갔던 게 우리나라, 호주, 인도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였는데요. 중국은 이제 자꾸 고립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오란 말도 안 하고 러시아도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역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빠져 있고 이렇게 된 속에서 이렇게 된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에 이제 어떻게든 거명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요. 한번 이렇게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WTO 사무총장의 나이지리아 출신의 오콘 조이 웨이알라 이름이 좀 성함이 좀 어렵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26년 역사상 처음으로 또 흑인 여성 사무총장이 유리천장을 깨고 이 사무총장이 되었다.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아쉽기도 했죠. 우리나라에 유명히 산업통상자원부 밑에 있는 그 통상교섭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히 통상교섭 본부장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 도전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경쟁을 했죠. 마지막까지 경쟁을 했다가 이제 좀 판이 좀 기울어서 이제 중도 사퇴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이지리아 출신의 오콘 조이 웨알라 사무총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WTO는 2월 15일 이사회를 열고 164개 회원국이 컨센서스를 통해 나이지리아 출신 응고지 오콘 조이 웨알라 힘드네. 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사무총장으로 확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국이요. 164개 국가가 돼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특징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WTO가 출범한 것은 이래요. 우리가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무력으로 다른 나라 식민지배하지 말고 교역의 대상을 좀 확장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유무역, 자유주의 이런 걸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 볼까요? 국제거래 같은 걸 할 때 보호주의가 있어요. 보호주의. 보호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있죠. 자유주의. 근데 이 자유주의를 이제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가트 체제라고 하는 거죠. 가트. 가트. 제너럴 어그리먼트 테러프 앤 트레이드거든요. 이게 관세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라고 해서 가트가 출범을 해요. 1947년도에 이제 출범을 했다가 이것이 이제 바뀐 거죠. 이게 이제 WTO로 대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1995년입니다. 이렇게 오는데 이 중간에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회의를 거쳐서 그래가지고 WTO가 이제 출범을 한 거예요. WTO가. 그래서 이제 1995년에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이래서 여기는 제너럴 어그리먼트. 일반협정하고는 좀 다르게 기구가 된 겁니다. 기구가. 우리나라는 1995년도 출범할 때부터 가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점점 늘어가지고 이 국가가 지금 164개 회원국이 됐다는 거예요. 상당한 수의 국가들이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하는 일은 뭐냐. 지금 보면 세계 무역 분쟁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세 인하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반덤핑 규제 등 무역과 관련해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구고요. 최고 의결기구는 이제 총회고 그 다음에 본부가 제네바에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죠. 제네바에 있다. 이제 최고 의결기구가 총회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요. 세계 무역 분쟁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DSB라 그래서 이 국제 무역을 분쟁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기구가 이 안에 있어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무역과 관련해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구속력이 있다는 거. 법적 권한이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제네럴 어그리먼트에서 한 단계 더 진일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이제 분쟁이 벌어지면은 많이 재소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요. 우리도 재소한 적도 있고 재소를 당한 적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특히 일본산 수산물 같은 거 우리가 제안했다고 이거를 막 걸고 그래서 WTO에서 막 싸우다가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항소해가지고 승리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관계된 공무원들이 매우 칭찬받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래요. 자 이제 이런 데가 WTO라고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 안보 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안보 쪽으로 가보면 산업부가 북원전 추진 문건을 삭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야당이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가 이제 강력히 반발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북풍이다. 또 선거, 보궐선거 있으니까 북풍 공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야당은 무슨 소리냐? 어 이거 산업부에서 원전 추진 문건 이거 만들었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삭제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한 판 붙은 거예요. 문건 내용을 보니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캐도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에 이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고 또 비무장지대 건설하는 방안,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한 다음에 북한으로 송전한다. 이런 세 가지 북한 원전 추진 방안이 검토되었던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부에서 문건도 막 이제 공개하면서 이 의혹에 대한 진화 작업을 좀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이런 거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산업부에서 내부에서 이제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 반박은 뭐 이런 거죠. 신한울 3, 4호기? 이거 건설해서 북한으로 송전한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탈원전한다 그래서 이거 추진하지 않기로 한 건데 그럼 탈원전 정책까지 엎어가면서 북한으로 송전한다는 게 말이 되겠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케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라고 해서 1995년 당시 북한의 경수로 원전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고 구성된 국제 컨소시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미국, 일본 이런 데가 들어가가지고 케도를 통해서 북한의 원전을 지워주려고 했어요. 북한이 자꾸 핵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너희 왜 그래? 왜 핵을 개발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자기네가 전기가 없어서 그렇대. 그래갖고 그럼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주면 돼? 원전 지워줄까? 그러고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의 정권도 바뀌고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사실상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이 협상은 깨졌다. 이러면서 이제 핵 개발에 나서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 있어요. 에너지 문제와 핵 개발이라고 하는 게 직결되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제 그때 이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런 거를 들어오면서 들어오기 전에 MPT 탈퇴를 해요. 핵을 자기네가 마음대로 이제 만져야 되겠다 하면서 MPT라고 하는 이 기구를 탈퇴를 합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탈퇴를 하고 막 활동을 하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걸로 뭐 우리 에너지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거 에너지 만들어줄게. 그랬다가 이게 좀 약속이 좀 잘 안 지켜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이걸 깨더니 핵을 개발해버리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도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북한은 우리 보고 약속 안 지켰다고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하려고 했다. 이런 입장이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왜 핵을 개발하냐. 이러고 그래서 사실상 이 활동은 중단된 거죠.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시 활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부지였던 데를 활용해서 한경남도 금호에 건설하겠다. 이렇게 뭐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이게 이렇게 되려면 지금 이거를 유엔 제재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탈원전 정책하고도 어울리지도 않는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예전에 왜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판문점 회담을 한 게 한 번 있잖아요. 김정은 북한의 위원장이 내려와서 판문점에서 이렇게 도보다리 회담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이제 도보로 그 다리를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막 이렇게 대화를 이제 깊게 나눴잖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은 이제 포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이었고 거기서 usb 하나를 건네줬는데 그 usb 건네준 게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뭐 그때는 관계자들은 그 usb에 담겨져 있던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의 공약이다. 남북관계 이렇게 개선하겠다라는 그 비전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걸 전달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야당에서는 그럼 그 usb도 한 번 까봐라. 이렇게 막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선을 긋는 거죠. 이런 이제 불필요한 의혹이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하나의 해프닝처럼 그냥 그러고 흘러가버린 사안이긴 한데 지금 북한하고 관계가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남한 내부에서도 견해가 계속 엇갈려 있잖아요. 엇갈려 있는 속에서 북한하고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도 참 어려움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원전 뭐 이런 거는 뭐 언감 생심 뭐 이런 꿈도 못 꾸고 지금 보면은 남북끼리 할 수 있는 일들조차 대통령이 북한 가서 약속했던 것조차 이행을 못해요. 이걸 북한이 북한은 이걸 막 촉구하고 있고 남한에서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미국이 이제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미 간에 북한 문제 할 때 같이 논의를 먼저 하자. 우리는 동맹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 북한을 지금 제재 중인데 남북관계 먼저 계산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자꾸 이제 비토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북한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조롱하냐면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이제 자주권도 없이 그렇게 끌려간다고 뭐라 하지. 또 그런 걸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화가 나니까 왜 저런 북한을 자꾸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냐 이러지. 뭐 이제 이런 아주 난처한 입장에 놓여져 있기도 한데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원전 추진 문건 삭제 논란까지 좀 빚어졌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미국 얘기인데 트럼프에 의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정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랬고 이제 여기에서 근데 바이든도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은 다르지 않다. 네. 이런 이제 상황이에요. 트럼프와 바이든도 중포위 쿼드의 동참을 압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견제 카드로 쿼드 쿼드를 통해 동맹을 끌어모아 패권 경쟁국 중국과 맞서겠다는 노골적 의도로 공식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쿼드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우리나라한테도 압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트루와 트루와 여기로 트루와야지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또 일본하고는 스탠스가 좀 달라요. 일본하고 중국 관계는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한편 보면은 중국 쪽하고 경제적으로는 걸쳐 있고 뭐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중국 쪽에 걸쳐 있고 그 다음에 안보 뭐 이런 동맹 쪽은 미국하고 걸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떤 균형을 이뤄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했을 때도 중국이 조용히 보복에 나섰잖아요. 우리한테 보복에 나섰는데 우리는 미국 쪽의 입장을 또 반영해서 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대놓고는 뭐라고 우리를 못 가고 조용히 보복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입은 경제 타격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런 정도로 이제 지금 연계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미국보다 중국하고 최대 교육국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관계를 뭐냐 마냥 이렇게 안 좋게만 가져갈 수는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쿼드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럼 이건 대놓고 중국을 봉쇄하겠다. 여기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동맹 국가를 하나 더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니까 우리한테도 들어와라고 하는 거죠.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땡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보면. 자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제 그게 이제 만들어진 역사를 보니까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사각 반중국 연합 협력체다. 2007년에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처음 연사자 안보대화의 맨 앞부분만 따서 만든 말이다. 쿼드라는 말이. 그래서 9년간 중단됐다가 2017년에 트럼프에 의해서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말이죠. 이게 말이죠. 요즘에 보면 중국하고 인도랑 중세시대 전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 있잖아요. 인도랑 중국하고. 근데 거기에서 군인들끼리요. 막 무기 막 써가면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첨단 무기가 많잖아요. 여기가 양국이. 근데 양국 다 핵도 가지고 있고 이게 싸움이 붙으면 장난 아닌데 그렇게 안 싸워. 그렇게 안 싸우고 가서 몽둥이 들고 와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전투가 막 벌어지고 그래요. 양국의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상해 있어요. 상해 있고 인도는 중국의 대체자로 나서려고 준비를 하고 인도의 GDP 규모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많잖아요. 인도가 인구 규모도 중국을 역전하기 일보 직전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인도는 인구가 전체적으로 점대요. 중국은 산하제한 정책을 한 지가 좀 오래돼서 중국도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인도는 또 달라요. 인도는 막 커가는데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 쪽하고 연계하면서 그러면서 경제 팽창을 도모하는 것이고 이런 속에서 중국은 심기가 불편하고 이래서 거기서도 막 충돌이 나고 그래요. 지금 거기에 인도가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본은 여기 왜 끼어 있냐. 일본이나 호주는 태평양에 대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 아시아 태평양 쪽에 대해서는 일본을 통해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끔 그거를 끌어내는 게 일본의 목표고 오랫동안 이거를 진행을 해서 사실상 그런 지위를 얻고 있죠. 얻고 있는데 그 기존의 미국 사회의 문법을 따르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본을 약간 좀 이렇게 그죠? 궁색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일본은 그런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향후 북대서양 조약기구 같은 이건 이제 냉전체제가 형성됐을 때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결성이 된 건데 이런 다자 안보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우리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형국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미국에서는 일각에서는 민주주의 국가 10개 나라가 모여서 중국을 견제하자. 이런 얘기도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의 의도랑 상관없이 미국에서 이제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난감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북한 안보 개념 말씀드릴 때는 항상 이제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하고 또 유의해야 될 상황인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최신 시사 상식 북한 안보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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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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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